유난히 멜랑콜리한 겨울밤 날 사랑해줄 나의 힘은 어디에? 빙고! 큐티가이씨? 혼자이신가 봐 나도 혼잔데 아하 이 철수세미로 냄비를 닦아버릴까? 아! 닭발요리를 드시고 계셨네요 이 닭발 좀 먹어도 될까? 아 이건 닭발이 아니에요 아 이건 제 효자손이에요 아유 시원하다 제가 대신 긁어드릴게요 어디가 간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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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닭발이 가고 족발이 왔어 족발이 굿 어 큐티가이씨? 입술이 너무 텄네요 제가 연고 발라드릴게요 아니 저리 꺼지세요 괜찮아 아 저리 음 저도 튼거 같은데 저 좀 발라주시겠어요? 음 아하 자세히 보니 수염이 나있어 아 저도 발라드릴게요 저는 빨간 립스틱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좋죠 아 되세요 여기 고추장 발라드릴게요 어머 어머 치한다 엄마라 치한다 저기 저기요 저기요 여기 갈치조림 좀 하게 냄비 좀 갖다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손 아니 세상에 여기 왜 김유정씨가 쓰러져 있지 일어나거라 나 보검이가 왔노라 보검이는 개뿔 보거같이 생긴게 저리 안거죠? 당신 정말 쌀쌀 맞군요 괜찮았어요 매력있어요 당신 뭐죠? 여기 직원인가요? 알바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평생 법전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어 그럼 아버지가 검사? 판사? 아 고시생이요요 처음에 같이 시작한 분은 지금 검찰총장님이 되셨죠 꺼져요 난 당신같이 없어 보이는 남자 딱 질색이에요 나 모범 택시도 타봤어 이 개지바이야 이게 죽을라고 죄송하여요 제가 너무 제 재정 상태를 과시했나 보아요 어 이런 갑자기 눈이 왜 이러지? 저 안과를 가봐야겠어요 당신 빼고 모든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서 니가 귀뜻임에 주었지 오랜만에 스노우보드 탔더니 술이 한잔 땡기는구만 저기요 여기서 최고 비싼 술 넣어주세요 어 럭셔리다이 스노우보드 즐겨 타시나봐요 나도 보드 즐겨 타는데 공포 밴드 아니에요 우리 어디서 만났죠? 어디서 맞았죠? 당신 키가 몇이에요? 당신 애가 몇이에요? 당신은 나 사로잡았어요 당신은 살이 좁혔어요 우리 산책하러 한강에 갈래요? 한방에 갈래요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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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전 평소 가죽이 잘 어울리는 터프한 남자를 좋아하죠 과연 둘 중 누가 오늘의 운명의 남자가 될까요? 운명의 남자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야?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이거? 나 터프하지 이 계집아이야 오 징그러워 이 남자는 뭐야?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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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